네, 이번에 풀어보는 문제는 2017학년도 9월 목표 강행 2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타원 36분의 x제곱 더하기 27분의 y제곱 1에 두 초점은 f, f다시고요. 제 1사구면에 있는 두 점, p와 q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2가 되겠고요. 점 q는 직선 p, f다시와 타원의 교점 중에 하나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뭡니까? 아, p, f, q. p, f, q. 자, 읽으면 p, f, q. 얘, 둘레의 길이와. 그리고 누구? p, f, f다시죠. 얘죠. 얘,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문제네요.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둘레의 길이에 합을 구하라. 자, 일단 뭐 할까요? 둘레의 길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둘레의 길이랑 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길이를 곧바로 하나를 l1, l2라 써볼게요. l1은 뭐냐면 얘의 길입니다. 얘의 길이는 뭐가 돼요? 2 더하기, p, q 더하기, f, q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쪽의 둘레의 길이. 이쪽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에요. 얼마를 알고 있냐? 얘가 36,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3이니까. 여기의 길이 6이네요. 그럼 얘가 6 더하기 그다음에 p, f 다시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거 길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 더하면 10이 되겠고 나머지가 뭐예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p, q 요만큼 p, q, f, q 요만큼 그리고 f 다시 p 뭐예요? 이렇게 딱 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의. 장추의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아, 지금 a가 6이니까 얘가 12가 되겠구나.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22가 되겠다. 자, 그래 뭐예요? 결국에 이 문제는 내가 각각의 둘레의 길이만 써놓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만 확인했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장축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